전동국은 뭐 확정이죠? 너 어디? 어허 택현아! 파이팅해! 폭주 전원씨 원래 발음 포인인가요? 포인 스펠링이 뭐죠? P O I N 으 까지 웃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몰라 최대한 거만함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잡아보세요 한번 다같이 잡아보세요 그리고 끝에 행님 하세요 행님 하나 둘 셋 유포가 있잖아 아아 아아 형님 형님 아이고 아이고 행님 아이고 행님 더 발전하는 울림 좀 더 차야겠다 예이